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하면 운동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식생활이 받쳐주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운동 또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운동을 하실 때 오늘 알려드리는 이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운동을 하기 위한 기본 원칙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떤 운동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요. 그 모든 것이 다 대사 촉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사를 촉진하는 운동의 종류는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요.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지 아니면 적게 소모하는지로 나누어지는 건데요. 이것도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산소 소비가 많은 유산소 운동의 목적은요.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을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력 운동은요. 단백질 대사를 촉진하여 근육을 만들고 근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운동을 접하시게 되면은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여덟 가지 원칙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라입니다. 운동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근력 또는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한 곳에 관절 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본인 체질에 맞는 운동 등 운동을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요.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라도 꼭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약간의 피로가 올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입니다. 근육 운동의 경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도요. 몇 개를 추가로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피로를 느끼는 상태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해서요.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피곤하면 쉬는 형태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은요. 보통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것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운동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 것은요. 220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 나이를 뺀 수치가 본인의 최대 심박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 나이가 50세라고 한다면요. 220에서 50을 뺀 170이 최대 심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심박수의 약 65%에서 75%가 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50세분이시라고 한다면 최대 심박수가 170이니까 170의 70%는 약 120회 정도가 적당하지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하시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간다거나 혈관에 압력이 높아져서요. 약한 곳이라든지 막힌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러닝머신기를 비롯하여 유산소 운동을 하는 기구에는요. 심박계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재 심박수를 생각해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라는 의미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천천히 하는 운동이나 쉬운 운동은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는 데 최대 심박수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요. 이 운동도 반드시 기본기를 먼저 익히셔야 합니다. 좋아하고 즐겁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요. 목적에 맞게 선택하셨다고 한다면요. 충분한 기본기량을 익히셔야 합니다. 기본기가 없거나 기초체력이 너무 낮으면요. 부상을 입기가 쉽고요. 운동의 내용도 나빠져서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하시면서 처음서부터 바닥에서 시작하신다고 한다면요. 1년이 지나도 팔굽혀펴기 한 개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팔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요. 쉬워 보이지만 벽을 짓고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기울기를 줄여서 나중에는 바닥에서 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잘 다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원칙도 이번 원칙에 이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본인에게 맞게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증가시켜야 한다입니다. 운동은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약 10% 이상의 증량은요.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10%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일주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기준을 2주일을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약 3회에서 4회 정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해서 조절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만 이것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시간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길게 하실수록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만 처음부터 길게 하시기보다는 이것도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젖을 때까지 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시간보다는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하시더라도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인데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라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니면 오늘은 비가 와서 못한다거나 어느 날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며칠은 쉬는 등의 운동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쉬어버리게 되면 그 이전에 해왔던 빌드업 운동을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심장과 근육에 규칙적으로 예고된 상태의 운동 부하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적절한 휴식과 회복기 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사용한 만큼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잠을 잘 자야 회복이 되고요. 원상복구되는 능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 없이 운동을 지속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육은요.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기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잊지 말라입니다. 준비운동이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대비한다고 한다면요. 본 운동 후의 정리운동은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준비운동은요. 운동 종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땀이 식을 때까지 운동 속도라든지 강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체온이 정상화되면요. 다시 스트레칭으로 정리운동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다음 날에 운동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나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조언으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요.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요.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운동의 효과와 운동으로 인한 변화를 검사해서 필요에 맞는 운동의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운동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혹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운동에 대한 8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냥 무턱대고 운동을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손길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